역시 회장님 아들. 멋있어. 환영합니다, 본부장님. 웃지 마. 네? 그냥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세요. 웃으면 할 거야. 분명 내가 가짜로 웃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? 일하는 중이잖아요.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모두가 떠봤더니 왕처럼 살았겠죠. 친절한 사원님은 이리 오시고. 싫은데요? 내가 왜? 누가 보면 친절한 사랑식 좋아하는 줄 알겠네? 아니라고! 잠깐 저 좀 보시죠. 예쁘죠? 내가 지켜줄게. 이 여 sevi 기온의 여 이거. rec